안녕하세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주범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3학년도 의학학계열 입학전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그 중에 치의의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치의의 모집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29.4%의 비율로 185명, 지방은 70.6%로 445명, 총 63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의료인력의 균형적인 양성을 위해서 지방권 소재대학의 선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치의대는 3개의 치의학 전문대학으로 포함해서 11개 대학이 있으며, 모집인원은 작년비에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치의의 전형유연별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정시 총 4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외과와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32.9%나 되는 207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치의의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비를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정시, 전형, 유연별 모집인원 현황을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9명의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정시로도 32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으로만 2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 논술을 골고루 인원, 분배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치의대 중에서 가장 낮은 내신인대를 보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8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당국대 천안캠퍼스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16명, 19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전형, 종합전형에서 종합전형보다 많은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볼 수 있고,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도 42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 원광대학교는 특이하게 인문계열 학생들을 따로 치의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명이긴 하지만, 수시무제에서 2명, 정시에서 4명, 총 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4명을 선발하고 있고, 의외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24명,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교과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의과 3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면, 점점 경쟁률이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에서는 16.6대 정도였지만, 최근 2021학년도에서는 30.78대인 만큼, 이제 의체한 계열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6에서 15.36, 교과전형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대 1이에요. 150대 1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치의과 전형연별 분석을 살펴보면, 치의과는 의외과와 달리, 학생부 교과전형 경쟁률이 종합전형 경쟁률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치의과는 따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조금 좋거나, 의외과를 지원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치의과를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또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나는 치의과를 좀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교과전형으로 치의과에 안정적 한두 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수시 4개는 의외과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외과처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선발이로는 좀 다릅니다. 모든 교과전형, 종합인형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과전형은 53명밖에 안 돼요.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140명 정도의 인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둘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치의과를 합격하는 게 작년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치의과 학생부 교과전형, 제주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북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5명 인원을 선발하고, 교과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탐구 포함해서 3개 합 3인에, 굉장히 특이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탐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과탐 두 과목 평균 절사에서, 예를 들어서 1.5등급이면 1등급, 이렇게 절사를 하게 되고, 2018년 이후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통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 비율이 경북대에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북대학교 치의과 교과전형을 많이 지원하고, 따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023 학년에 처음으로, 지금 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교과종합평가라는 게 들어가는데, 교과 위에도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세분격 특기사항, 교과목 이수 정도를 확인해서, 서류평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합 4 이내에서, 과탐일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잘 본 한 과목만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배수로 해서, 교과 1단계를 선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의외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내신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 추천형을 받기 때문에, 보통 연세대 교과전형을 쓸지, 아니면 종합전형으로 돌릴지, 제주지역 학생들 많은 고민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면접 비율은 40% 되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7명에서 5명을 줄어들게 되었고, 전북대학교도 6명밖에 뽑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 28명에서 18명으로, 1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치의학과, 학생부 교과 내신 커트라인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종합전형을 살펴보는데, 종합전형은 치의학과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릉원주대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원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소문이 났고, 그리고 1단계를 5배수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데 부담이 좀 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배수면 60명의 학생들이 1단계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이 낮더라도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1과 선발 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탐구 포함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다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면, 1과 선발 전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전형이라서, 제주 지역 학생들이 좀, 경북대학을 선호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교과 전형의 센설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명이 줄어들었음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국대학교는 작년처럼 20명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3배수로 1단계를 선발을 하고 나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TA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면, 일반 전형으로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해서 12명의 학생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아요. 국어, 수학 중에서 1개를 반드시 포함해서, 1등급을 2개 해야 됩니다. 특히 과탐까지만 해야 되면, 두 과목 평균이라서, 국어, 수학으로 1등급 2개를 만들던지, 아니면 수학, 과학으로 1등급을 2개 만들 때, 과탐 모두 1, 1 맞아야 되는,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으로 다 선발하긴 하지만, 제주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원은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단계가 5배수이기 때문에, 낮은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다지 높지가 않은 편이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내신대가 높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처럼 입문계열 학생도 지원을 할 수 있고, 2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6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년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약계열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일단 서울 수도권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방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의외과를 선발을 한다면, 치약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모든 지방대학 포함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1개의 모든 치의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의외과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의외과는 일반 의학과 공통된 영역도 있지만, 확연히 구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의외과를 하다가 난 내신 성적이 낮아서, 치의외과로 돌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진로탐색 등을 꼭 해서, 내가 치의외과에 지원해도 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